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랜든 입니다 오늘은 팬분들이 전부터 요청해 주셨던 저의 브이로그 함께 보시죠 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포를 배송하러 우체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굿 바디필거에요 발송은 완료 했구요 이제 저는 레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6월 14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있을 메이어스 클래식 그리고 첼로데과 리허설을 하러 신형 체인볼로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